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국민이 기다린 손태진 우승 특정곡 무대입니다. 와 드디어 와 드디어 와 대박 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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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대된다. 감회가 남다로울 것 같은데요. 우리 태진 씨.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처음 곡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아 이게 뭔가 파일은 왔지만 쉽게 클릭을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긴장되기도 하고 어떨까 약간 그런 기대감과 그런데 이제 딱 튼 순간 아 왜 이게 저한테 딱 맞을 거다라는 그 확신이 섰고 가사 그리고 되게 섬세한 디테일을 엄청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굉장하죠. 대박이다. 너무 완벽한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손태진 씨가 그 불타는 트롯맨 할 때 노래할 때 그 옆에 팬 여러분들의 그 환호하는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 저분들이 저렇게 열정적인 사랑을 지금도 보내주고 계신데 내가 저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노래 속에 사랑을 담아 지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 1대 불타는 트롯맨 우승 특정곡 손태진의 참 좋은 사람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사람. 아 너무 너무 궁금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아 나 consistent 아 진짜 좋다. 아 그대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그 눈빛 그 몸짓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난 이미 알고 있었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은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정말 고마운 사랑 정말 따뜻한 사랑 금임 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랑 부럽다 그러니까요 세신에다 딱이에요 와 부럽다 아 부럽다 정말 고마운 사랑 정말 따뜻한 사랑 정말 따뜻한 사랑 정말 따뜻한 사랑 끊임 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랑 이만큼 세워준 사랑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나에게 빛이 된 사람 더 살아 날을 닿을 수 있음 아 좋아 브라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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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수고했어요. 너무 좋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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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래 진짜 예쁘다. 축하드려요, 대박을. 아, 감사합니다. 미리 대박을. 네, 대박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우, 너무 좋다. 아... 한 단계만 더 올라갔어도 이 노래는 내 거였는데... 아...